뭐.. 어.. 아무튼 대전! 대전 한번 해보겠습니다 팀 데스매치 UI도 깔끔하고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서든 브루션도 훨씬 더 잘 만든 것 같고 근데 처음에 튜트리얼 전투 튜트리얼만 어떻게 좀 해준다면은 좀 더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솔직히 이 정도만 돼도 정말 멋진데 솔직히 타이탄 포를 살 필요도 없고 물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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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랄까 음 걱정이 되기는 하는 게 있기는 없지 않아 있긴 하지만 음 아 뭐 그래도 뭐 나쁘지 않다는 게 일단 게임도 해볼게요 게임도 해보고 그래서 근데 로딩이 좀 많이 걸린다 음 로딩이 좀 찾아 좀 에바다 오랫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프레임이 많이 드랍되는데요 이거. 프레임 드랍 너무 심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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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레임 드랍 나쁘진 않은데? 프레임 드랍 나쁘진 않은데? 프레임 드랍! 프레임 드랍! 프레임 드랍 중 괜히 탔다 괜히 탔다 괜히 탔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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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팀 데스 포인트 아 네네네 킹 가망 타이탄 파괴 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아! 발핌. 미친. 미친. 발핌. 아! 아 가는게 힘들구나.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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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is is a strike mission. target all enemy pilots and take them out. 고맙습니다. someone took out enemy pilots to achieve victory. Services Labios nearby. 아이! Stand by for Titanfall. Filots, somewhat pretty grim. We don't have much time for a comeback! Pull it together! AI offline. Pilot mode engaged. Warning! An enemy pilot is attacking you. That must've hurt it! Critteible damage. Seek cover. 트레임드람만 빼면 나쁘진 않은데 트레임드람만 빼면 트레임드람만 빼면 나쁘진 않은데 트레임드람만 빼면 트레임드 developed 일반보상 스톱개선? 이렇게 주는구나 이렇게 나오네요 이거 옵션을 제가 아까 전에 건드려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일단 옵션 다시 최소화하고 옵션 다시 최소화하고 하겠습니다